요한 1서 지금 요한이 초대교회의 송도들 가운데 보내고 있는 요한 1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염두해 주고 편지를 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영지주의의 성도들 영지주의에 또한 미혹되고 있는 그 영지주의의 사상에 오염되고 있는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들 사상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한 그 참된 복음과 참된 지식과 다른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참된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미혹해하고 정말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3절과 4절에 보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실 자신들이 그 구원의 신비로운 지식 즉 영지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과 지식으로 자신이 특별하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만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경험과 특별한 게시를 주셔서 자신만이 그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럼 네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자를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알미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변론해 보자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그 주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또한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특별한 게시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만이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그 비침을 또한 빛을 받은 관계로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무엇이라면 그 자신만이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 아마 특권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진리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알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자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3절에 보는 것처럼 그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먼저 보기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를 아는 줄로 해서 아는 그리고 알 것이요 해서 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미 무엇이냐면 단순히 얕은 지식 또는 객관적인 지식 또는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주관적이고 지속적이고 깊은 그런 알미입니다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 긴밀하고 그 친밀한 알미 바로 그를 아는 애 쓰이는 그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며 체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아는 알미입니다 이 알미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우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라고 하시면서 그 여우와 하나님이 바로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것 같이 정말 체험적으로 관계적이고 깊은 그런 암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정말 만져보고 보고 체험함으로 알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알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에 불과했습니다 2장 3절 마지막 그 하반제를 보는 것처럼 알 거시오에서 알이 바로 이와 같이 그런 지식적인 알미고 표면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면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고 이 성경 개관을 내가 잘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지식적인 알므로만 그치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친밀하고 체험적이며 관계적인 그 깊은 그런 암 가운데 우리가 깊이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 표면에만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지식과 암을 어떠한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기 원하시냐면 생각과 글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러한 암과 지식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암이 이제는 역사적으로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스스로 그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 온전한 그런 암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알면 아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 참된 암이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요한일세장 사절에서는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곧 진리오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있고 말씀으로 오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요한일서 1장에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고 로고스 대신은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또한 말씀으로 오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친밀한 만남과 지식과 참된 지식이 넘쳐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속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온전히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고 그 참된 지식 가운데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와 같이 참된 지식이 있는 자의 삶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이제는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 이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도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하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 온정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내 힘과 능력과 의지와 내 어떤 감정이 기반이 돼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동력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하게 되었나니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나니라는 그 말씀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의미하고 완전하게 하다 또는 성취하다라는 뜻인데요 그 문법적인 형태가 무엇이냐면요 완료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능동태와 수동태는 아시죠? 수동태는 그야말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긴 하는데 외부의 힘과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할 때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 바로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존재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그 근원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온전하게 하고 누군가 내가 그 힘을 받아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냥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내 힘으로 성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내 힘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냥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나는 저는 오늘 이 순간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내 삶의 유익과 어떠면 내 느낌과 내 감정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말씀이 계시고 성냥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글쎄 보이로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제는 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그 삶의 모든 여정 여정들을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냥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그와 같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관한 정말 교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글쎄 보이로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참된 지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저 문자적으로 그 성경을 알고 정말 그냥 표면적인 그런 암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암을 통해서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이 친밀하고 그 관계적인 경험에 기초한 그 암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일대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임을 보내주시고 예수 글쎄를 보내십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와 같이 강하게 정말로 명확하게 그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요 처음에 진정 그 제자로서의 모습이라기뿐한 혈기가 왕성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누가복음 9장 49, 54, 5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제자 야구부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주시시고 마가복음 3장 16, 17절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와 야구부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안하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맞습니다 이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자신과 함께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이라냐면 저들에게 불을 내리게 해서 다 멸하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는 천둥입니다 천둥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그 이름 앞에 천둥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같이 성격도 급하고 자신의 뜻과 함께 하지 않는 자에게 정말 그 하늘에 불을 명아서 다 그냥 멸해주세라고 예수님께 말할 정도로 그와 같이 혈기가 왕성했고 성격이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 요한이요 어떻게 변했냐면 예수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그 밑에서 경험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자입니다 요한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저와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이셔면 했을까라고 요한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 바로 그 사랑임을 이제는 요한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체험함으로 말하면 아마 첫 번째 나오는 그 징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까? 방언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처음으로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임하시자 불의 혀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그리고 각 나라와 방언의 그런 은사도 주셨지만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함께 있는 자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는 가장 가까운 데께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제 그가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말미암아 예수 크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른받게 되었고 이제 성령님의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한 1서 2장을 보면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곳곳마다 그 요한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르는 호칭 자체가 정말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12절도 보십시오 자녀들아 13절에 아비들아 14절에 아이들아 그리고 14절 중간 부분에 아비들아 이와 같이 그리고 청년들아 이와 같이 이 지금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1서 2장에 그런 모든 절들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루스의 보혈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찬둥과 같이 성격이 급한 자였는데 그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영주주의라는 그 이단의 사상에 이제는 오염되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저들을 향한 그 들끈을 사랑으로 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혈기가 왕성한 자가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돼서 사랑이 넘쳐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 구절구절마다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며 말미암아 이제 그 혈기가 이제는 사랑으로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시금 계속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영주주의될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은 행하지 않고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만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 신비한 체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요 신비한 체험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안에 가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신비한 체험만이 그가 하나님 안에 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증표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영주주의자의 모습이었 영주주의자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박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됩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그 가지가 될 때 이 가지는요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내보낼 수 없습니다 뿌리에서부터 가지를 통해 또한 줄기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받는 그 대상이 매체가 바로 모시는 가지입니다 가지는요 스스로 그 영양분을 스스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또한 줄기로 오는 그 영양분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게 바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부침바된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됐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공급하시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그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개명 그 핵심이 되는 개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7절에서 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개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개명이니 이 옛 개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냐 아멘 옛 개명 즉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개명이 있었습니다 레이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내어 기도하라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웃사랑 즉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레이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그 예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그 이웃사랑의 범위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웃이 아니라요 원수로 그 대상을 바꿨습니다 나를 향한 옆에 있는 자가 이웃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웃이 바로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 레이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웃사랑의 그 대상과 범위를 더욱더 한층 더 심화시키고 그 이웃 대상의 그 범위를 더욱더 확장시키고 승화시켜 가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몸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내려가시면서 자신을 박해했던 그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제자들은요 황당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자신을 예수님을 박해했고 자신을 잡으려고 혈기가 등등한 바흐과 같은 자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하고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고도 하는 예루살렘은 그 땅에 가서 동족을 사랑하라고 하니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그 삶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안진뱅이도 성령의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는 자신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또한 박해했던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본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유아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자신이 성령에 이끄시는 대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지만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 가운데 바울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여러 번 퇴장을 맞았으며 죽을 거비도 맞았으며 난파도 당했고 뱀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삶의 소원이 소망이 다 끊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와 같이 그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십자가의 그 모범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도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삶 행하지 않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그와 같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있게 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지금 요한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그 새 계명 사랑이 있는 자의 모습 바로 무엇이냐면 어둠이 다 없어지고 밝은 빛이 그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수 2장 8적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맞습니다 이 흑암은 어둠은 흑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요 제로 말미 아마 하나님 말로부터 가려진 상태 즉 빛이 없는 혼돈과 절망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요한 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이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어둠은요 빛을 오히려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어둠이 있는 자들은 결국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말미 아마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빛으로 오신 새로운 시대를 펼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러한 새로운 소망이 때로는 좌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권세를 다 파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겨내시고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말미 아마 이제 그 새로운 시대 빛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님 에베소스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네주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밝은 빛이 비추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시대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개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개명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 아마 하나님 나라의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 가운데 찬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빛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사실 있습니다 태양이 비추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림자가 태양을 향해서 갈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림자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밟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태양을 등지고 갈 때입니다 태양이 내 머리 뒤편에 있을 때 내가 밟는 그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그 어둠이 이제는 빛이 내 뒤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내 그림자가 그 그림자를 누가 봤냐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밟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빛을 등지고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행적들과 발걸음들은 무엇이냐면요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은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빛을 등지고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바로 이와 같이 어둠을 향한 발걸음이고 그 어둠은 누구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빛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내 어둠을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의 세계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있는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성경을 깨달았고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어둠의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대체 이 어둠이 왜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 구원 받았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표정이 있어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사랑은요 표면적인 것입니다 더 핵심적인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 돼 그 구원의 표정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너 구원 받았다며 그러면 구원 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과연 무엇이고 구원 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의 표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표정은 바로 무엇이냐면 빛의 자녀로서 너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 딱 집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를 그가 미워하는 그가 바로 어둠이 있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리낌이라는 것은 올물로와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 바로 무엇이냐면 걸어가는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그 빛 대신 그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이런 성도들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빛 대신 그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그 삶이 거리낌이 없이 걸려서 넘어짐이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 무엇이냐면 어둠이 있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볼 때 가장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먼저 피해를 받는데 그 피해를 받는 모습 바로 무엇이냐면 순탄한 삶이 아니라 늘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요 우리도 이웃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워하는 게 지속적이고 영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즉 시력을 잃어버린다 또는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부문 말씀에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는요 길거리 가다 만난 형제가 아닙니다 이 형제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말할 때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얘기했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요 자기가 먼저 이와 같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등지고 걸어가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걸음걸음이 어두워지고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천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참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처음에 저도 모르게 참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라는 말이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 입을 통해서 전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처음에 제가 고교 속에서 인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교회 참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 여기까지 참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빛의 자녀들로 부르셨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어둠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지 내 어둠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저 형제를 향하여서는 고개를 돌리고 싶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등을 돌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결국 내 삶 가운데는 실족하여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단의 그런 사상도 있고 영지주의 사상이 돼서 반박하는 것도 있지만 초대교의 성도들 가운데 네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라 네가 네 마음 가운데 참된 지식이 있는데 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제 온전히 될 것인데 그 증거를 보여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없어지고 빛 대신 주님만이 드러나고 그 첫 번째 표징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올 한해 그동안 우리 가운데 걸림이 있었고 또한 거침이 있었던 그 모든 형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 부드럽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그 형제만 생각하면 걸림돌이 있고 거침이 있는 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었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자인데 이제는 우리를 온 좋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저녁이 이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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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